수술 전 검사 진료과별 수술 업무 지침을 활용하여 수술에 필요한 동의서와 수술 전 검사를 확인합니다. 수술 전 검사는 환자의 연령, 신체 상태, 수술과 마취의 유형에 따라 검사가 결정되므로 수술 확정 전 수행합니다. 수술 종류와 마취 종류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과 처치를 확인합니다. 수술 예정일을 확인하고 수술 준비 확인 화면에서 수술 전 처치 및 간호 상태 확인 사항을 점검합니다. 수술 전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 및 손 위생을 시행 후 정확한 환자 확인을 시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정세싹입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 환자 이름과 병원 등록번호를 확인하겠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노혈매입니다. 병원 등록번호는 어떻게 되십니까? 1234567입니다. 혈액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5형이요. 간호사는 질문을 통해 대상자의 수술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합니다. 예정된 수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셨나요? 네. 어느 부위 수술하시나요? 오른쪽 신장이요. 어떻게 수술한다고 알고 계시나요? 복관경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본인이 설명을 듣고 서명하셨나요? 네. 대상자에게 수술 부위 확인해 목적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절개 부위 감염 예방 및 안전한 수술을 위해 수술 부위 청결과 제모 여부를 확인하고 수술 부위 표시를 확인하겠습니다. 해당 과 의사가 수술실 입실 전 수술 부위를 표시합니다. 수술 부위 표시의 필요성을 설명 후에도 수술 부위 표시를 거부하는 경우 환자 인식 팔찌에 수술 부위를 표시하고 의무기록 서식에 기록합니다. 마킹펜 등을 이용하여 5mm 이상 크기의 동그라미 모양으로 수술 부위 표시가 피부 소독, 멸균포, 붕대 등에 가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좌우 다중구조, 다중수준을 구분하고 수술 부위가 여러 부위인 경우 모두 표시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수술 부위 깨끗하네요. 수술 부위 표시 지워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처방에 따라 수술 중 불수의적인 배출이나 감염 예방 및 시야 확보를 위해 관장을 시행하고 위내 음식물이 많은 경우 비위관을 삽입하여 제거합니다. 또한 수술 중 방광팽만이나 오염 예방을 위해 유치 도뇨관을 삽입합니다.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해 교육 내용 전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술 전 미리 심호흡 및 기침의 필요성과 방법을 교육합니다. 전신 마치 후 폐허탈 등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기침 및 심호흡을 해야 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코로 깊게 들이마신 후 2-3초간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이 때 기침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술 부위가 불편하다면 손이나 베개로 수술 부위를 지지해 주세요. 호흡 운동을 위해 강화폐활양계를 사용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목적,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합니다. 최대한 숨을 내쉰 후 호스를 입에 물고 최대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작은 공이 목표 기준선에서 3-5초간 유지될 수 있도록 숨을 참아주세요. 입에서 호스를 떼어낸 다음 숨을 내쉴 때에는 입술을 오므린 채로 천천히 내쉽니다. 떠오른 공이 개수만큼 표시해 둘 테니 수술 후 이 부분을 목표로 연습해 주세요. 사용한 후에는 과한기와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 잠시동안 휴식을 취해 주세요. 한 번에 5에서 10회 반복하며 1시간에 10분씩 연습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에게 수술 전 장신구 및 부착물 제거에 대해 교육합니다. 틀립 보청기 반지, 팔찌 등 착용하고 계신 것은 분실이나 부종으로 인한 순환방해 등의 문제가 있고 매니큐어나 화장은 청색증 등 피부 상태 변화 관찰에 방해가 되므로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에 제거해 주세요. 수술 전 복용을 중단하라고 설명드린 약은 잘 빼고 드셨나요? 네. 출혈, 혈전 생성 등 수술 중 합병증 유발 및 마취제와의 상호작용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 복용 상태를 확인하고 주치의와 상의하여 복용이 가능한 약물은 소량의 물과 섭취하도록 합니다. 마취 중 구토 등으로 인한 흡입 및 폐렴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늘 자정부터 물을 포함하여 금식해 주세요. 수술실로 이동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 속옷, 양말 등을 벗고 수술복 착용해 주세요. 수술 전 불안 완화 간호를 위해 수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자가 불안에 대해 표현하도록 격려합니다. 내일 수술 예정이신데 혹시 수술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나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 간호사에게 질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술 전 간호 상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수술실로 이송 전 안전한 수술 준비를 위해 이름과 병원 등록번호를 개방형으로 질문하고 수술 정보 및 수술 준비 상태를 환자와 함께 확인합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노혈매입니다. 병원 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1234567입니다. 수술 관련 동의서 및 정보 일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혈액형 어떻게 되십니까? 5형입니다. 수술 부위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오른쪽 신장이요. 수술 부위 표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보조기구나 장신구 등 모두 제거하셨나요? 네. 수술복 입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셨나요? 네. 가지고 계신 임플란트나 이식형 의료기기 있으세요? 아니요. 알러지나 감염 성질환 있으세요? 없습니다. 자정부터 물을 포함하여 드신 음식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확인되셨습니다. 수술실 이송 직전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필요시 수술에 필요한 적절한 정맥주입로가 확보되었는지 개방성이 유지되는지 확인 후 파이브라이트를 준수하여 처방에 따라 전처치 약물을 투약합니다. 수술 가기 전에 오심 예방하는 약 드리겠습니다. 약 들어가는데 불편감 느껴지면 말씀해 주세요. 준비가 완료되면 이송사원을 호출하여 동의서, 수술 준비물과 함께 대상자를 수술실로 이송합니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한 후 손 위생을 시행합니다. 수행한 수술 전처치 및 간호상태 확인 결과를 기록지에 기록하고, 환자 상태에 대해 문제 중심의 간호계획을 수립하여 간호사정, 활동, 평가를 간호일지에 기록합니다.